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방파제 낚시때 재미를 봤던 아내가 저희끼리 한번 채비를 준비해서 낚시를 가보자고 해서 주말 아침 일찍 나오게 되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서 좀 어설프긴 하지만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 대충 보자 5시 56분 정도 됐습니다 어제 채비를 미리 다뤄온 여기 보시면 바늘도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고기가 바늘을 끊어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바늘을 달고 있어요 고기가 바늘을 끊어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바늘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다 얘 뭐야? 이빤만 빼먹고 도망갔네 오늘 이쁘게 생겼다 자기야 여기 근데 이쁜 애들 많다 어 얘 뭐야? 자 여러분들 한마디 다 와봤어요 오 재밌어 음 저한테 가본거지 거기 줄게요 흔들어 저희 이제 집에 가볼게요 안녕 계속 흔들어 크게 흔들어 이제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고기 찾았어요 안녕 여기 줄 들 쫙 있다 아 근데 뭔 줄이 뭔 줄인지 알 수 없어요 와 이거 애기낚지대 되게 귀엽다 애기들 이런거 사줘라 해라 이런거지 근데 이런걸로 잘 잡잖아 잡아 얘네도 와 나도 이렇게 큰거 잡아기가 싫다 아 근데 잘 어울리긴 한다 사진 보여줄까? 사진 보여줄까? 아 근데 잘 어울리긴 한다 사진 보여줄까? 바늘이 엄청 큰데? 이런 바늘로 뭐 잡는거에요? 아 이런 바늘로 뭐 잡는거에요? 지깅 지깅 아 이거 하나 살래? 혹시 모르니까 사야지 사야지 오징어 아 근데 색깔이 중요할텐데 핑크인지 먼저 여기 위에도 다른 색깔이 뭐 있는데 얘는 엄청 큰거네 작은애를 사가볼까? 지금 보시면 여기 바이오솔트 되어있는 애들은 안에 이렇게 소금이 쳐져있네 되게 웃겨 쇠거라면서 그걸로 한번 사가볼까? 그러자 잘 모르니까 너무 여러가지 사면 안되겠지 도시부에서 보라색으로 자랐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? 여기 쇠도 있다 여기 어 근데 뭔가 서랍한 느낌의 쇠들이네 그거 오우 오우 되게 뭐가 많아? 오늘 잡은게 볼까? 약간 위쪽에 있는 애들 아닌가? 오늘 잡았던게 이..이..이..이..이..이.. 약간 얘랑 얘 비슷하지 않았어? compromise 위엔bot 그거 기품ny party 유통기한 거기 걱정해준 저기 이거 늦 marca 괜찮다 깜짝 Stamp 감사합니다.